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 의대정원 학직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장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